순서는 여자분들 세 분을 마지막에 할게요 마지막에 하고 첫번째 순서로 일단 여러분들 눈부터 만들어 주세요 거기다 물 붓기 없습니다 뜨거워도 물을 붓기는 없습니다 물을 다 숨기고 나서 눈물 마시는 건 상관이 없는데 물 붓기 그리고 시작하면 들어와야 돼요 만두를 덜든지 칼국에서 덜든지 시작하면 그릇을 두 개 드릴 겁니다 두 개 드릴 거고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사실 여기 나무젓가락 있죠? 나무젓가락 다 있고 필요한 거 물이나 이런 거 포션 음료 상관없고 다 상관없으니까 포션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양주를 한 번 사주세요 양주를 19분간 사는 거 포션이요 포션 아이템 하나씩 장비 연장에 아무 젓가락 다 상관없습니다 뭐하려든 개인 연장이 있구나 두란 우리 현배 힘내라 여러분들 각자 응원하시는 분들도 응원도 많이 거 믿으시고 다하시고 여러분들 이거는 도전의 의미를 되게 많이 둔 겁니다 여자분들이 오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그림상 저희 마지막에 마지막에 감사합니다 pt